플로와 함께하는 발라드의 민족 태희입니다 새해를 맞아 여러분은 어떤 계획을 세우셨나요? 그 계획 지금까지 어떻게 잘 지키고 계신가요? 저는 좀 망했습니다 네 다이어트가 자 그리고요 2022년에 여러분들과 더 많이 더 자주 만나고 싶다는 생각에 제가 또 아주 방치해 두고 있었던 제 너튜브 테이프 검색 안 될까봐 태희의 테이프로 일단은 올려놨습니다 이거 심폐소생 중입니다 노래를 다시 시작했고요 곧 먹방 갑니다 자 오늘 따뜻하게 맞아줄 첫 게스트 아 우리 괴물신인 이 친구들은 늘 이름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오늘 실물로 뵙는 발라드의 민족에서 실물로 뵙는 이 친구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프 우리 신용재씨 김원주씨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프입니다 이프라는 이름 이제는 좀 두 분이서 이야기할 때 좀 편안해지셨나요? 어떠셨어요? 아직 편안한 단계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이제는 조금 실수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만들고 나서 저희가 인사할 때 마음이 급하면 마음이 급하면 전 이름으로 안녕하세요 포맨입니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이프라는 이름이 뭐 사실 아직도 여러분들은 생소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 이분들은 뭐 한 분 한 분 얼굴 보면 어? 어? 하는 두 분이서 여전히 팀을 이뤄서 어마어마한 보컬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일단 포맨이라는 팀 최근에 이제 군대를 가야 되는 친구들이 와가지고 아 그 팬 봤어요 봤어요? 차로 보면서 귀여워 죽겠어 아주 노래를 너무 잘하는 친구들이 또 포맨이라는 팀으로 출연을 해서 우리 발라드민족과 함께 했는데 그 포맨의 3기 출신입니다 네 3기가 뭐 레전드이잖아요 활동을 가장 왕성하게 하게 될 거예요 편하게 얘기해 주세요 가장 오래 한 거는 맞는 거군요 가장 오래하고 가장 왕성한 활동을 했던 게 맞는 거 같습니다 그렇죠 자신감 있게 얘기해 주세요 네 가장 사랑을 받은 그렇습니다 아 우리 뭐 사실 용재 씨 같은 경우는 팀 뿐만이 아니고 발라드민족 발라드 이야기를 하니까 늘 이름이 나왔어요 제 이름 네네 그래서 늘 출연한 거 같은 느낌으로 감사하네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거의 신용재 씨는 자주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처음 나오시긴 하죠? 네 아까 여기 오는데 작가님이신가요? 그 작가님이 되게 반갑게 맞이해 주시더라고요 마침 몇 번 본 듯이 우리는 늘 함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너무 감사하네요 진짜 앞으로도 쭉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2021년 이프 두 분이서 함께한 미안하다고 말하지만 이 노래를 또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용재 씨가 작사에 직접 참여를 했고요 이프의 첫 번째 미니앨범 이프 아이에프 이프 지금 저희가 팀 이름으로 말한 이프는 숫자 E와 F의 발음입니다 어떤 느낌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팀의 EF의 이프와 앨범명이었던 이프 마냥 뭐 뭐라면 이프와 일단 팀명 숫자 E와 F, 이프는요 저희가 이제 뜻풀이를 하자면 숫자 E는 저희 두 명을 뜻하고 그리고 두 번째를 뜻하고요 F는 퍼스트의 약자로서 시작을 뜻하는 의미거든요 둘이서 첫 번째로 하는 네 둘에서 두 번째 시작을 다시 한다 그런 느낌으로 이름을 지어봤고요 그리고 이제 앨범명 이프는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발라드를 많이 부르다 보니까 어떤 사랑에 대한 이야기나 이별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미니앨범을 내면서 이제 저희가 작년 연말에 콘서트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콘서트 타이틀도 이제 이프인데 좀 노래 들으실 때 좀 다양한 상황을 좀 대입을 해서 들으시면 더 몰입이 더 강해지실 것 같아서 뭐 예를 들어 만약에 우리가 아직 만나고 있다면 이런 느낌의 영상이나 텍스트 같은 거를 이제 공연에 조금 넘겼어요 그래가지고 그 공연까지 함께 해서 지은 앨범명입니다 미안하다고 말하지마 같은 경우는 가사가 조금 예쁜 것 같기도 해요 단어들이 선택이 아무래도 이 노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별 노래이긴 한데 굉장히 슬픈 발라드 곡이긴 한데 그 헤어지는 순간을 물론 생각하면 이별이라는 게 좋을 수만은 없지만 뭔가 이렇게 좀 예쁘게 좀 해서 우리가 그 마지막 모습은 예쁘게 간직하면서 헤어지자 약간 이런 내용의 가사거든요 단어 선택이 보니까 그 헤어질 때 처절하게 막 서로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우리는 안 맞아 뭐 이런 것보다 예뻤던 것을 소중하게 간직한 채로 헤어지는 가사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마음이 예뻐야지 이런 가사가 나오거든요 저는 뭐 쓰면 계속 뭐 심장을 도려내고 난리가 나요? 아 진짜 그런 거 있잖아요 자 이렇게 사실은 그 경력직인데도 불구하고 이름과 어떤 취지가 달라짐으로 인해서 괴물 신인으로 활동하는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일단 첫 번째로는 왁스 왁스의 노래 중에는 2001년에 발표한 화장을 고치고 발라드 노래 개인적으로도 여자 발라드 노래 중에 이 노래 너무너무 슬프고 아픈 노래 애로 꼽히거든요 왁스의 발라더의 모습과는 다르게 과거에는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드라마 OST로 데뷔를 했었는데요 록밴드를 하셨었어요 도그라는 팀의 보컬로 도그라는 팀의 보컬로 활동을 하시다가 왁스라는 솔로로 나오셔서 여성 보컬로 정점을 찍으신 분이십니다 정식으로 데뷔하기 1년 전에 이영애 주연의 드라마 내가 사는 이유의 잠든 너를 보며를 부르시면서 데뷔를 하셨는데 98년에 경하의 하루라는 노래로 도그 밴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솔로로 왁스 다음으로 만날 팀은 2004년에 발표한 발작이라는 노래를 부른 팀 가져와 봤습니다 원티드 원티드 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했거든요 저도 저도 사실 노래하는 친구들은 이 팀이 나왔을 때 약간 충격을 먹었어요 맞아요 색깔이 너무 다르고 보컬의 어떤 결도 너무 다른 팀이 그냥 막 때려 부시는 조합으로 만난 팀이에요 사실 원조의 실력 명성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 가수의 조합입니다 사실 원티드 사실은 원티드 이전에 세븐데이즈라고 있었습니다 세븐데이즈라고 있어가지고 거기에서도 활동을 많이 하셨고 그중에 이제 또 세 분이 모여서 원티드를 만드셨었는데 이분의 이 세 분 중에 이제 서재호 고인이 되셨죠 교통사고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처음이죠 마지막으로 사실은 네 명이서 낸 앨범이기도 해요 근데 노래를 이제 세 분이서 불렀고요 네 가끔 이제 전상환 보컬리스트이기도 하고 작곡가이기도 한 분이 함께 또 노래를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김재석, 하동균, 서재호, 전상환 이렇게 네 분이서 원티드라는 팀을 만들었죠 다음으로 만날 가수 린씨 나왔습니다 린씨가 뭐 다른 과거의 경력이 있었나 하고 찾아보는데 일단은 대표한 노래로는 2004년에 발표한 사랑했잖아 이 노래가 뭐 대박이었죠 정말 대박이에요 지금도 들어도 너무 세련됐어요 맞아요 가사도 너무 잘 썼고 대박입니다 사실은 린씨가 린이라는 일집이 발표하기 전에 이세진이라는 이름으로 앨범을 발매한 적이 있다고 해요 이세진 일집 좋은 반응도 얻어가지고 2집을 낼만도 했는데 린이라고 새롭게 이름을 바꿔서 1집을 다시 시작한 경우입니다 사랑했잖아 직접 작사에 참여를 한 이 작사 덕분인지 지금도 작사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정말 지금 들어도 너무 세련되고 맞아요 너무 좋은 노래 같아요 사실 이 노래 발표했을 당시에는 그 노래가 바로 사랑을 받은 케이스는 아닙니다 의외로 그때 당시로 보였을 때는 어떻게 보면 역주행 곡 중에 한 곡이다 한 3, 4개월이 지나고 나서 이 노래가 갑자기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서 쫙 올라오다가 1위까지 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발라드의 민족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꼭 다시 모시고 싶고요 이 부의 활동도 응원을 하고요 다시 한번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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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과거의 명성이 기대지 않고요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는 많은 뮤지션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저도 이게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여러분들과 더 재밌는 이야기 더 감성적인 발라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발라드의 민족 함께 해주세요